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못 가진 자여 아니 왜 또 육강령이야 옥검인 몸박 난타 기어리스트에서 욕했던 애들만 왜 나오냐 옥수하는 건가 나를 봐 어디로 갔을까 밥은 먹고 다니는지 오통이다 오통파열 가자 무짜지 무짜지 뭐 메 GG 히피 개굴 체크 mass 히피 개굴 me 히피 개굴 être 역시 고 디어 카드. 켈리? 켈리 흘네? 센터레스틱 고 티어 카드를 고 티? 고 티어 카드를 지우십쇼. 이도류 철파. 곰풀기. 이도류 지우껌. 알려줘. 옵션 써야지. 대학살. 역시 고 티어 카드. 뭐야 내 포션 돌려줘. 배틀벨. 전투체면 참호. 켈리 참호. 켈리 참호 참호? 참호? 못 참호. 어 아이스크림 어 잠깐만. 뭐야 유물 미쳤다. 유물 히트다. 엔트로피. 진화. 혈안. 화장. 아니 진화 혈안 화장 다 좋은데 어떡하지. 보스 때문에 진화 써야겠다. 무감각. 헝급함. 도깔 가비. 전등 가비. 1골드. 아니 1골드 깎아줘. 아니 짠 돈이 많아. 아니 내 매출 얼마나 올려주는데 1골드만 깎아줘. 아니 뭐. 장사를 이렇게 해. 내가 으이 여기서 으이. 물건을 얼마를 샀는데 으이. 으이이. 숫돌. 숫돌 사면 이제. 집게가 더. 아니. 실력이 영팬 없네. 파타드로 가는 거 꼴 같네. 엘릭스. 엘릭스 필요 없잖아. 연수. 육강량은 뭘로 잡냐. 세력 달려날까. 아. 진화가 강화됐어야 했는데. 옵션 다 빼는 게 맞을까. 사eniz Notre 스크롤. 그 뜻의 짓입니다. 또 사람가 더 유명합니다. 저는 3oshop 남 boats 이 물걸어해. 설치하는 불러가 칠달이 많잖아. 그가 검은 Study Aro human이었는데 precinned 매출이 hizo décentbox. 이해해? 이해해. 비율적으로 학습 심사하고 reptilian 타인으로 지원해 Universe. 포션을 하나 더 빼야되나? 너무 아깝다 어 잠깐만 망했는데? 포션 다 쓰고 못잡겠는데 아 뜨거워 잊을 뻔 아락 님들 망한 것 같음 2번 각인 것 같음 2번 what about 4번 야구공 어떻게 잡지? 노려보내기 아니 이거 큰일난데 너무 약한데 재물 뜬거는 일단 좋다 어떻게든 차모 굴리고 싶어도 이거 차모 한장으로 어림도 없다 두장은 있어야 된다 아 세장 있어야 된다 답이 없다는 뜻이죠 어? 지금 차모 넣는다고 대기 세지는건 아닌데 근데 이거밖에 믿을게 없다 미친 미친 안쳐도 되겠지 재물 재물 아 하하 씨 재물이 꼴보기 싫은건 처음이네 야스 영채화 영채화 재물의 차모차모면 조금 나아졌다 진짜 조금 나아졌다 아니 왜 막딜함 그러지 마세요 어어 야 미친 아 근데 덱이 약했어 이거 억각 겜 수준더라 유브는 좋았는데 덱이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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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얇은거 지금 여기서 갑자기 마법같이 얇아질 일이 없다 불가능합니다 과혈 아이스크림이라 아스트롤라벳에 대박치기 엘릭서까지? 뱀을 쓰고 엘릭서 쓰는게 낫겠다 쓸거면 돌겠네요 미천 다 떨어진다 그래 뱀을 쓰고 포션 안써도 되겠다 아 여기서 안 잡힌거 안좋은데 방호도가 두 배로 꽉 낀다고 방호도가 두 배로 꽉 낀다고 빠바바밤밤 빠바바밤밤 진짜 포션빨로 겨우겨우 버티는 무적차 봉 으으으으 이거 왕관각인데 아닌가 몸박 먹어야되나 몸박 나부랭이 필요함 하긴 왕관 딱히 필요없잖아 에너지 그렇게 모자리 한 것도 아닌데 저기로 가야되고 엘리트는 잡을 필요 없으니까 엘리트는 안 잡는 길로 간다 물음표 많이 보고 상점 가서 타격 지우고 제거가 덱파워 제일 많이 오를 것 같아 지금은 알말이 많지만 알말이 많지만 알말이 없다 정말 별로네 들어가 난고나 극복 진화있어서 난고나 극복 널 만한데 이재물 퍼즐 들어가 필요한 거면 퍼즐이 나을 수도 있다 뇌물은 강화 안되지만 퍼즐은 강화해도 세상이야 심지어 맞아도 발동된다 이쪽으로 어서 나이스 음 음 음 개잘 나왔다 얘가 못잡을 일은 없지 않나? 진짜 어지간히 드로3가 지나도 이길 것 같은데 라고 써져있다 진짜 어지간히 드로3가 지나도 없지 않나? 진짜 어지간히 드로3가 지나도 없지 않나? 어지간히 드로3가 지나도 없지 않나? 어지간히 드로3가 지나도 없지 않나? 쇠중시계 3호 참참참 왕금 참호를 얻으실 수 있겠군요 여기 보상입니다 근데 이제 몸박 나와야겠는데 몸박 나오면 써야겠지 그냥 숟가락질하는게 맞나? 아 타락 써야겠다 미리 한다고 맞나라 부끄끄러 tengo 접 어..완타..댐 쏘쿠아 야 몸박줘 드래기 이벤트 딱딱딱 아아아아 아아아아 삼삼삼 음 1댐 하락스 쓰는게 맞을 듯 석재 달력 리즈 시절 356딜 아 몸박줘 몸박치기 어떻게 해야되지? 사락은 아닌거 같고 5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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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댐 어? 이건 고마워요 미니제물 길 쓰레기라 얘가 힘든 적이 맞는 맞긴 해 반대로 차모만 써도 이기면 아리케이드 벅벅 긁다가 퇴근하죠 짐 끈 몸박줘 빨리 심장 심장만 아니면 999 방어 못 두르니까 심장 빼고는 다 잡았다고 봐야될거 같은데 심장 화염장 빼고 이걸로 잡아야겠네 이걸로 잡아야겠네 야 야 사일런트야 마름표에 좀 빌려주라 쓰고 줄게 프리즘을 집으면 알 수 있다 역시 프리즘 역시 프리즘 아 아 제발 몸박 줄거지 응 줄거지 응 안줄거야 땅 땅 땅 다 아 아 아 아 아 아 언제 잡냐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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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이겼잖아 나가 영코 999딜 카드 몸박님 그립스입니다 아 아 뭐하는거야 이게 나가 아 아니 아까 갓덱은 오르다 픽 쓰러지고 이 개똥덱은 어떻게 올라왔네 뭐야 뭐야 안개도 올파해버림 뭐야 다시 돌아왔어 아직도 버그가 있어 갓겜 갓겜 뭐야 아직 한마리밖에 안잡았어 와 이제 한마리 잡았어 와 아 아 언제 잡냐 이거 이거 그거 쌓이는데 황금갑옷 쌓이는데 에카 먼저 잡아봐야겠다 갓겜 간령리 몇번 더 발동하면 안될까 아이 몸통 빡치기 하는데 왜 카드가 필요해 그냥 그냥 가서 부딪혀 자 드나스 개강해졌네 48 곱하기 이기 팀 36 드나스 어 또 또 또 또 또 또 한 개 돌파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뭐지? 어떻게 이기지? 잼탄 잼탄 보다 부카리세지 아이다 비슷하겠다 차이 안나겠네 터림보다는 부카리세 쎌거같은데 여기서 몸바 뽑으면 된다 오오 드로보소 드로보소 힘 0되면 또 개고생해야되는데 아니 힘 0되는건 괜찮다 근데 음수로 내려가면 안괜찮아 이즈앤 뭐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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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 장벽으로 염통 뜨끈하게 대비니 따뜻해져라 어저피 심장 따뜻한 채 발견돼 심장 따뜻한 점타 752딜 헬리퍼스 7만... 아씨... 이거 왜 7만이야... 헬리퍼스 7만... 헬리퍼스 7만... 3677 갑자기 본적 없는 숫자 나오네 오레알콘 오레알콘 빵방어 흑옥부적 빵힐 전투당 1힐 마법꽃 전투당 1힐 마법꽃 타격 타격 숫돌 정말 똥대기였다 어쨌든 몸박은 별로 필요가 없어 안투당 2힐 마법 다시 보내고 이랑 훌륭시 내비 Charlie 순간 맞이 continuer ye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